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날도입니다 오늘은 손오프의 누수센서를 소개해드릴 건데요 이게 참 재미있는 제품이에요 박스의 그림만 봐도 뭔가 조금 다른 느낌이 오는데요 직비통신을 하는 제품이고 CR2477 배터리를 사용하는 무선 제품입니다 박스를 열어보면 먼저 줄이 들어있는데요 워터릭 디텍션 케이블이라고 써있고요 선의 길이는 2m입니다 그리고 위쪽에는 USB-C 타입 단자가 있고요 이 선의 끝부분은 USB-C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케이블은 여러 개 구입하면 계속해서 연장해 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는 거죠 본체입니다 사이즈는 가로 48, 세로 48, 높이 21mm이고요 본체 위쪽에 프로브가 있는데 여기에 물이 닿으면 누수를 감지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뒷면을 이렇게 돌리면 배터리를 교체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리셋 버튼도 있습니다 본체를 그냥 누수 의심 지역의 스팟으로 놓고 사용해도 되지만 이 케이블도 역시 누수를 감지하기 때문에 넓은 지역의 누수를 감지할 필요가 있을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죠 그럼 2위 링크 앱에 먼저 연결해 볼게요 직비 통신을 하기 때문에 손오프에 직비 허브가 필요한데요 저는 손오프 직비브릿지 울트라에 연결해 보겠습니다 기기 추가를 누르고 QR코드를 스캔하고 조금 기다리면 이런 식으로 누수 센서가 앱에 연결되는데요 물을 부어 보면 곧바로 누수가 감지가 되죠 누수 센서의 설정은 특별히 볼 건 없었고요 메터는 아직 지원하지 않아서 직비 브릿지 울트라 같은 메터 브릿지를 통해서 다른 플랫폼에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간단한 자동화도 한번 만들어 보면 씬에 들어가서 누수 센서를 선택하고 조건에 누수가 감지됐을 때 를 선택한 다음에 동작에다가 원하는 걸 넣어주면 되는데요 뭐 조명을 켤 수도 있고 밸브가 있다면 밸브도 잠글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알림도 받을 수 있고요 허브에서 사이렌 소리 같이 경고음을 울릴 수도 있습니다 자동화를 만들고 이제 물을 한번 부어 보면 제가 작성한 대로 누수 감지 알림이 왔고요 정상이 됐을 때도 정상이 됐다고 알림이 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누수 감지 케이블을 테스트 해 볼 건데요 이 케이블 아무 곳에나 물이 닿으면 누수가 감지된 걸로 판단을 합니다 이쪽을 이렇게 물에 담가 보면 바로 누수가 감지됐죠 선 길이가 2m니까 정말 넓은 구역을 커버할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에 한번 젖은 선은 마르기 전까지 누수 감지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 때문에 누수를 처리한 뒤에는 선을 말려줘야 한다는 점이 주의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번에는 스마트 싱스 허브에도 연결해 보겠습니다 스마트 싱스 허브나 스테이션 같은 직비 허브가 있으면 연결할 수 있는데요 스마트 싱스 허브에 손오프 제품들을 공식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데 이 누수 센서는 아직 목록이 없더라고요 그냥 주변 검색을 해주면 장치가 뜰 건데 이렇게 누수 센서로 등록이 됩니다 테스트를 해보면 정상적으로 누수를 바로 감지하고요 알림도 오고 대시보드에도 누수 감지 표시가 되는 걸 볼 수 있죠 스마트 싱스에 연결된 밸브가 있다면 이렇게 누수가 감지됐을 때 밸브를 잠그는 자동화도 사용할 수 있죠 가격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센서만 구입했을 때 9.90달러 센서랑 케이블을 세트로 했을 때는 15.9달러고요 케이블만 별도로 추가 구입하면 7.9달러입니다 알리에서는 센서가 15,200원 케이블은 13,700원 센서와 케이블 세트는 22,150원 정도 하네요 이렇게 오늘은 손오프의 누수 센서를 살펴봤습니다 기존 누수 센서들에 비해서 아주 넓은 구역을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적인 장치가 아닌가 싶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